그러면 이러한 외전 보조기는 왜 착용을 하는 것이냐면 저희가 회전근계 팔이라고 하는 것은 어깨에 있는 이러한 힘줄을 꼬매는 것인데 이러한 힘줄을 꼬맨 후에 팔이 지금같이 벌어졌을 때 즉 이 팔이 겨드랑이에서 벌어지는 이 자세가 힘꼬맨 회전근계라고 하는 힘줄이 가장 편안하게 아무는 자세고 가장 긴장이 덜 가는 자세이기 때문에 이러한 외전 보조기를 착용하는 것입니다 외전 보조기 착용 기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평균적으로 4주에서 6주 착용을 하시는데 쉽게 말하면 6주 정도 착용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 6주를 착용하냐면 이 봉합된 회전기간이 아무는 6주 동안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외전 보조기를 착용하는 것입니다